나는 잘 지내 요즘 말이 좀 없어졌어 사람 만나도 재밌지가 않아 여전히 하루는 버겁고 내일이 오면 또 달라질까 하는 생각에 난 또 하루를 견뎌 내가 나를 아니까 더 이해가 안 돼 하루에도 꼭 몇 번씩 그대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런 나를 보니까 이젠 알 것 같아 여전히 난 그곳에 있어 그대로 머물러 있어 안녕 감사합니다.